무릎이 땅에 닿기도 전에 모든 걸 꿰뚫어본다는... 무릎, 무릎, 무릎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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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 파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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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시아르트 펜은 멜로 아이콘에서 사랑에 빠진 새 신랑까지, 그리고 애아빠. 애아버지. 물파고사에 물을 제대로 천연로 준 할리우 스타. 그리고 애아빠. 애아버지. 삭가삭은 후보, 결혼, 출산에도 끝도 없는 최고의 파워배우. 끊어왔다, 권! 상호! 컴온! 덩더야. 하 덩더. 사당은 돌아오는 거다. 안녕하세요, 권당훈 팀. 권당훈 팀. 사당은 돌아오는 거다. 너무너무 좋아요. 컨셉 아시죠? 권당훈, 권당훈. 할리우 스타. 대단합니다. 죄송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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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반에 너무 힘을 많이 빼셨네요. 예예. 생각보다 무거워요. 예. 제가 화면에 굉장히 작게 나오나 봐요. 사람들이. 키도 굉장히 작은 줄 알고. Scot. 권상우의 실제 키가 몇이예요? 다 176cm입니다. 뭐 이렇게 나오고 이러니까. 그 정도로. 더 크세요? 아니. 저희는 160입니다. 아니. 잠깐만. 아, 저는 150cm입니다. 사실 권상우 씨는 개인적으로 물어보던 사람. 옷을 벗고 만난 사이거든요. 그래서 그 같은 목욕탕을 실제로 사우나에서 뵀을 때는 이렇게 재미있으시지 않아요 굉장히 중정한 최민수 씨 목소리로 어..사우 아니야 제가 언제든가 진짜 진짜.. 그래도 재미있으시겠어요 예능 하시면 항상 유쾌하고 웃고 그 말이다.. 항상 웃음 짓는 게 쉽지 우리 의외도 항상.. 아 제가 평소에 얼마나 기운다 제가 걸어만 없어요 고충이 따르고.. 참.. 틀려요 몸매가 천하장 사시잖아요 근데 의외로 되게 왜소하세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뭐가.. 몸매가 약간.. 왜 아시겠어요 다들 깜짝 놀랐는데 살이 되게 뿌얗고 신생한 몸매세요 근데 귀여우세요 호랑이의 기질을 가지고 강호동에게 애기 같다고요? 신생몽 작지 않습니다